한참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힘들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니 거 있는 니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차이인 건지 서신에 깔려 무뚝뚝하게 굴지마 연인 있는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땐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난 듣기 싫어졌어 내 진정의 문자에 눈을 뜨고 하루 끝에 네 목소리에 잠들고 봐 추운 날에 많은 사랑 속에서 보란 듯이 널 끌어안고 싶어 요즘 따라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니 거 있는 니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 절대로 친구 같다는 말이 아무튼 난 듣기 싫어 졌어 내 진정의 변화야 변화야 내 진정의 변화야 변화야 매일 깨져도 부쳐 너의 여인인 척 아름다운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그분 불러지는 거야 그분 불러지는 거야 그분 불러져 이전에 빠져렀다 화! 취업료일 거네 원하지만 너의 미술 뒤 규정에 잊어버리잖아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니 거 있는 니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그 안쪽은 솔직하게 좀 굴어봐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 눈 빨지 마 너야말로 다 알면서 다 접히지 마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너의 몸을 사랑해줘 사랑한단 말야